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서 검문하죠 여기서 검문할까요? 어... 물론 아무데나 찍어 오케이 오케이 돌아오는 거 주인공 근데 형이랑 하니까 재밌다 원래 배그는 혼자 하면 좀 덜 아... 롤도 50... 5단 덮어 먹어가지고 못 하겠어요 못 해 먹겠어요 스킬... 스킬을 하나씩 덮어 시키고 룬을 세 개를 덮어 시키니까 짜증... 그 건너에요 건너 건너에... 어... 캠퍼 알파... 네... 거기 두 명 있네요 그거 형 말한대면 캠퍼 알파 쪽 어... 거기에... 거기에 비친 하웨이... 어... 배크리콘은 아예 또... 찹쌌네 베리기가 뭐지 웅... 얼만가 그 장인 어... 어... 뭐야 이게 뭐야 QBZ 콩비지 QBU를 먹었어 QBU는 뭐지? 저거 모르는 총인데? 새로 나왔나보네 아 새로 나왔나보다 저거 모르는 총이에요 QBZ 콩비지 껍질 Dub QBZ 콩비지 뭐 안사니? 그래도 그 때만큼 아닐 것 같은데 엠퍼다 엠퍼 쓰실래? 아 이거 엠퍼 써? 아 저 큐베이지에도 있어요 아 근데 도트 남으시는 거 있어요? 여기 헬멧 여기 먹고 저기 산 먹을까요 형? 응 산에 올라갔는데 산이 아니고 여기 아마 여길거에요 아 넘어간거구나 네네네 산에 딸려가지고 산에 올라간다고 산에 올라간다고 산에 올라간다고 네 여기는 많아가지고 얘네보러 가야겠다 아니 그냥 넘어가실래요 먼저 쟤네 보러 가요 보러 가야겠다 내가 발길을 좀 올려보는 거 제가 보인다 발길 엄청 엄청 빛들어 있어 저 발길 풀이예요 친구들이 안 보이는데 사진 찍어서 푸려한 거 같아 여기 한 텐밖에 안 떨어졌는데 안 보이냐 저기 저깄다 네 저기 345 아 식생 아이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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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나 아 쟤 나와야 된다 아 아 아 확인 확인 왼쪽 담벼락인데 좀 땡기 땡기는게 나오려나 모르겠네 자기장 두번 줄어들 동안은 무조건 오겠다 무조건 오겠다 대기해야겠다 탄이에는 여기 건너편일걸요 여기 여기 있죠 여기 맵이 이게 한칸에 25미터인가 50미터인가 그래요 원래 한칸에 한칸에 100미터잖아요 네 짧아요 생각보다 50미터인가 25미터인가 잘 모르겠어 2맨만 이렇게 해놨구만 네 아 4 곱하기 4니까 이거 50이겠다 88 원래 88인데 왜 안나오니 아 아 아 저도 이거 했어요 진동 올리는건데 보통 안할땐 안하는데 하니까 또 좋더라구요 잘 들리고 시끄러워서 시끄러워서 맞아요 시끄러워서 맞아요 나와라 내 생각엔 빨간색 용도로 갈 것 같단 말이에요 덤나도 비난걸리네 덤나도 비난걸리네 아 독특함이 아니야 아이특함이 아 진짜 욕심 욕심은 빨간색 용도로 확인 확인 딜, 딜, 딜 때 무조건 잡아야되는데 이거 한 발 대려도 안되네 흫 오른쪽에 다리쪽으로 딜 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다리쪽으로 안하고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음 그때, 그때 쏘면 될 것 같은데 아 저쪽에서 이제 건너오는데요 아 다리쪽에도 있어요 네네 맞아요 다리, 다리쪽에서 건너올 때 저희 또 쏘면 돼요 다리쪽 건너는데 애니 방향 좀 멀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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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다리 위로 안 보여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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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이죠? 반대쪽에서 뛰어오는거잖아. 그럼 저거 안보인다. 아 멀다. 어 얘네 곧 나온다. 얘네 여기까지 붙었어요. 네. 지금 거기까지 붙었어요. 두 명 다. 하나는 여기. 하나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. 여기. 저는 자기쪽을 또 보겠습니다. 애들 튀어나오면 말해주세요. 넵. 하나하나 여기. 여기 전망대 들어왔다. 하나. 우리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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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붙았네 아 왜 쟤네 집에도 가냐 재밌네 저기 우리 존재를 모르는 것 같은데 쟤네 또 기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저기 한반도 있어도 되긴 한데 나오겠죠 기다리면 다리 안보인다 다리가 어디갔는데 아까 다리 애들이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아 그래요? 한마디를 내가 죽었거든 다리가 보그 보이는데 나왔다 얘네 아 그 집 그대로 그대로 여기 다리에 있는데 죽었나 보다 아까 하루 연결이 뭐였는데 다리에 이제 잠겼다 다리 잠겼고 하고 이쪽 뒤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얘네 잡고 이쪽 뒤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저 못 봤어요 뒤쪽으로 살짝 걸어갔어요 어디지 안 보이면 어디지 안 보이면 아 여기있다 사이 두 번째 집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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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, 연막 부렸네 연막 부려도 저희 괜찮을 듯 저 연막 다 지나와도 확인 안 돼 아직 아 쟤네 무조건 올라와야 된다 저희 잡고 가면 되는데 아 여기가 발 이쪽으로 가야겠다 저희 이쪽으로 건너가야겠는데요 뛴다 지금 이쪽 나무 쟤네 뛰어야 돼가지고 천천히 저 이상 어 엄청 뛰다 30만이면 에바다에 30만으로 어 좋았다 확인 아 한 발 한 발 더 있었는데 네 하나 모르겠어 높아진다 하나가 돼요 감사합니다 한 발 더 나왔냐 아 여기 85 있어 85 85 85 나무 뒤에 있어 좋아해 여기 사이에 있어 무감 빙 바로 밑에 있다 하나는 하나는 확인 안 돼 11월 하나 거꾸로 골라 돌려 1월 2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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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월 2월 살렸어요 저희 여기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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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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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는 거 기다렸어야 되는데 멀다 구상 하나만 먹고싶은데 구상 하나만 먹고싶은데 문이 열렸는데 탄이 진짜 만났어 탄이 사라져야 해 소방구들 벌써 줄어? 아 턱뼥이 맞네 저게 일정티비, 대홍이긴 한데 왼쪽에 있었어 한 명전에 어디있어요? 언덕 위에 있었어 아주 회복하겠지? 좋은 자리가 아닌데 방금 말아왔던 곳이 여기는 안쏙 안 쏘겠지? 그에서? 저희 산도 근데 잠겨가지고 도로에요 도로 여기선 지금 딱 달아보면 하는거지 와우 근데 에이크를 몇 달하는 사람인거지? 저자리는 안좋아가는거지? 저자리 살거지? 저자리 살거지 아 대박 이방맨에 지금 셀플맨도 왼쪽으로 누르면 안장돼 안걸리네 어디지? 저기 있네 바위 바위에 있네 바위 왜 안걸리냐 왜 안걸리냐 이게 안걸리냐 아오 왜 안걸리냐 이게 아 진짜 갈게 고생했어요 네네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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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한